안녕하세요. 요사이 유튜브에서 쇼츠란 것이 뜨고 있습니다. 쇼츠는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인데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혹은 틱톡 등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올리는 그런 쇼츠를 베타 버전으로 지금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쇼츠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유튜브를 터치합니다. 유튜브를 터치하면은 제가 보안함으로 들어가서 쇼츠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거 스톱 하겠어요. 여기 요새는 제가 현재 쇼츠를 올린 것인데 60초 이내 길이는 60초 이내입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9대 16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9대 16으로 해야 돼요. 9대 16으로요. 이것이 쇼츠의 핵심입니다. 길이는 60초 이내. 다음에 화면 비율은 9대 16으로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쇼츠를 올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현재 보시면은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고 다음에 댓글을 달아놨죠. 그래서 이것은 광고로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지 않고 단지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짧게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쇼츠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츠를 올릴 때의 쇼츠를 만드는 방법과 쇼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쇼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트에서 쇼츠를 만드는 방법과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트에서 여기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쇼츠는 16대 9로 하면 안됩니다. 쇼츠는 반드시 9대 16으로 해야 됩니다. 9대 16으로 합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그 나머지 사진 배치라던가 뭐 사진길 이런 것은 자기가 적당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9대 16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제일 처음에 먼저 가져와야 할 것은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터치해서 저는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흰색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단색 배경의 길이는 60초 이내로 적당히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입니다.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쇼츠는 여러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에서 스티커를 다운받아 놨어요. 이것을 터치해서 이 부분을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왔죠? 이것을 회전을 시킵니다. 여기 회전은 이거죠? 이걸 눌러서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크기를 자 여기서 이 크기를 화면을 꽉 채워 되어있죠? 이걸 잡아당겨서 화면을 크게 채워줍니다. 화면을 꽉 채웠죠? 그리고 길이를 널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에 다른 영상을 여기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고 저는 즐겨찾기에서 여기 즐겨찾기에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져온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춤추는 아가씨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툭 툭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왔죠?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구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로마키를 넣겠습니다. 크로마키 터치해서 여기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을 터치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28 이것을 왼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여기에서 물론 안쪽은 원래 50으로 되어 있어요. 되는데 28을 당겨서 50으로 만듭니다. 여기 같이 50이 되었죠? 여기 이렇게 해야 여기에 화면이 깨끗하게 됩니다. 선명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화면에서 크기 있죠? 이것을 늘려서 크기를 늘려줍니다. 쭉 크게 늘려줍니다. 그럼 춤추는 무이가 크게 됐죠?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복절해서 두 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점색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설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었죠? 그래서 화면에서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화면을 보세요.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춤을 추는데 이것을 조금 변형을 시켜 보겠어요. 하나를 조금 앞을 당기고요. 가운데로 좀 놓고 두 번째 있는 것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보세요. 나란히 두 개가 있잖아요. 동작이 춤추는 동작이 똑같아요. 이것을 조금 당겨서 엇갈리게 합니다. 이 부분 보세요. 똑같이 하나를 엇갈리게 해요. 그럼 동작이 달라져요. 조금 화면을 보세요. 세면에 하나가 보이겠죠. 플레이 화면은 이렇게 둘 나타나서 동작이 서로 다르겠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길을 늘려줍니다. 길을 더 늘려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8초 정도 60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쇼츠는 60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저는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밑에 장시하는거 있죠. 판타지 공간 이것을 해서 길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음악도 이 자체 음악이 있으니까 이걸 터치해서 오른쪽에 믹스를 터치해서 음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이것도 여기서 음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음악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디오를 터치해서 저는 폴드에서 적당히 가져갔습니다. 지루박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해서 지루박을 가져오서 여기 끝에서 잘라줍니다. 네. 오른쪽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플레이한 해 볼게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화면 비율을 9 대 16으로 하는 것이고 60초 이내로 반드시 작성이 됩니다. 그래야 유튜브의 쇼츠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출력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화질로 만듭니다. 4K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도 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트 레이트도 가장 높게 이렇게 측정합니다. 가장 높게 해서 그러면 385메가 정도 되죠. 이렇게 돼서 이것을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유튜브의 쇼츠는 60초 이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을 9 대 16으로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던 16 대 9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9 대 16으로 만들어서 출력시킵니다. 그래서 출력이 완성되면 유튜브에 올릴 때 유의할 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유튜브 앱을 터치해서 쇼츠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쇼츠 모음이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최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플러스 있죠. 동그라미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이 쇼츠를 올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꼭 있습니다. 이걸 꼭 인지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든 그 영상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아까 만든 것이 이거잖아요. 38초 짜잔 이거죠. 그래서 38초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프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프레이해 보면 확인을 해 봅니다. 프레이해 볼게요.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만든 것과 똑같죠. 스톱을 하고요. 여기서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목에 제목을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Dancers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Dancers 그 다음에 앞에 여기에다가 영어로 크로마키 라고 써 보겠습니다. 크로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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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서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샤프를 넣고 샤프를 넣고 샤프를 넣고 쇼츠를 꼭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 넣어 줘도 돼요. 그러나 여하튼 샤프하고 쇼츠를 넣어야 유튜브에서 빨리 인식하고 쇼츠로 배정이 됩니다. 제목에 꼭 넣으세요.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물론 선택사항이긴 해요. 그러나 꼭 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치해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치겠어요. 크로마키 무희 뭐 댄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저는 그대로만 복사해 가지고 설명에도 설명에도 시간 관계로 설명에도 그대로 넣어 버리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고 아동령이 아님으로 하라고 위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재생 목록 추가를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최하단에 완료라고 있죠. 완료를 터치합니다. 최하단에 완료라고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겠죠. 여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최하단에 여기 보시면 보관함이라고 있죠. 최하단 오른쪽에 보관함이 있어요. 보관함이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내동영상 여기 있죠. 한개 업로드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툭 터치하면요. 여기 올라가고 있는 것이 여기 보이죠. 통신이 빠르니까 금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올릴 때 유의할 점은 제목과 설명에 여기 있는 샤프 쇼츠 이걸 반드시 해시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안 넣어도 되지만 넣어야 빨리 쇼츠로 인식해서 유튜브에서 인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서 지금 처리가 시작되었다고 나오고 있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유튜브 자체에서 이것을 처리를 합니다. SD 버전으로 스탠다드 데피니션 표준 화질로 처리를 시작합니다. 제가 올린 것이 HD 버전으로 아주 강하게 올렸거든요. 아주 고화질로 최후화질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95% 처리되었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곧 처리가 끝났습니다. 시청 준비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터치해서 보겠어요. 터치해서 보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내 동영상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어요. 이걸 축 터치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화질은 이 화질이 시간이 좀 지나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셔츠를 올리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세요. 금색 있죠. 금색에서 이걸 터치해 가지고 터치해 볼게요. 터치해서 셔츠라고 금색을 합니다. 그러면 셔츠와 쭉 다 나옵니다. 물론 셔츠 앞에다가 제 경우에는 석송 셔츠 이렇게 하면 제 것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제 것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지금 올린 것은 아직 뜨지 않네요. 이걸 터치해 볼게요. 아까 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셔츠를 셔츠에 대한 설명과 셔츠로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 셔츠 만드는 방법 유튜브 올릴 때 유의할 점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이란 이동 contractor 예ват 이동 롯ça 에피소드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